모터 이슈 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위민입니다 모터사이클 업계의 소식을 이야기해보는 모터 이슈 여기 이슈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이야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모터 이슈 조건희 기자와 더모토 나경남 기자를 모시고 이야기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터 이슈 조건희입니다 안녕하세요 더모토 나경남 기자입니다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더모토 3월호 나왔습니다 하야부사가 표지고요 하야부사에 대한 깊은 기사 몇 장인가요? 10페이지 지난번에 이야기 나눴었던 관련된 소식도 들어가 있고 팬아메리카 소식도 들어가 있고요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잡지 어디서 볼 수 있냐고 독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던데 잡지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 구매하십시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구매하십시오 팝니다 이제 조건희 기자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저희 다 갔다 왔는데 지난주에 PCX 시승회 다녀오고 아 PCX 네 그리고 PCX가 시승회를 했죠? 네 PCX가 네 PCX가 하진 않았군요 들어와 들어와 그리고 이 옷을 샀습니다 아 축하합니다 땡큐 제이슨 정말 아름답다 100% 물이라면서 네 그리고 메이드 인 USA입니다 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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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 너무 4대주의에 물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제가 또 미국을 좋아하기 때문에 안에 입은 티도 미국이고 이것도 미제고 아 그렇군요 이것도 미제고 메이드 인 차연 아닌가요? 디자인드 인 캘리포니아입니다 아 캘리포니아 좋지 티셔츠 이거 어디서 나왔던 거죠? 봤던 것 같은데 이거 올해 초에 할리 데이비슨 버츄얼 런칭에서 우리 할리 데이비슨 글로벌 CEO인 요헨자이츠 CEO가 입고 나와서 제가 꽂혀서 샀습니다 아 진짜 멋있어요 근데 아까 전에 그냥 있을 때는 보고서는 에이 별론데? 그랬더니 되게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그 여러분 직구하고 싶으셔도 좀 비추드립니다 이게 너무 비싸 200달러를 넘기 때문에 관세를 받으십니다 방금 다 냈죠? 아 그럼요 얼마 냈어요? 8만원 거의 9만원 냈어요 그러니까 관세랑 부가세까지 있어서 9만원 돈 냈고 배송비도 따르고 배송비는 생각보다 얼마 안 들어서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아니 근데 이거 옷이 진짜 좋아요 정식 수입할 것 같아요 옷이 너무 좋아 보여요 그리고 제가 가격 달고 있으니까 뻥튀하시면 안 됩니다 좋은 가격에 주시기를 오늘의 이슈 이 티셔츠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겁니까? 조건희 기자 그 할리 데이비슨이 그 지난번 버추얼 런칭에 이어서 지난주죠 지난주 23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1시에 그 펜아메리카를 드디어 전격적으로 공개를 했습니다 차세대 어드벤처 투어링 할리 데이비슨이 공개하는 첫 번째 어드벤처 네 그렇습니다 네 할리 데이비슨의 첫 번째 어드벤처 첫 번째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 투어링 바이크고요 그 1250cc 수량 VT인 엔진을 얹고 탄생을 했습니다 엔진의 이름은 레볼루션 맥스 1250이고 이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아메리칸 크루저로 만 생각되던 할리 데이비슨이 그 지난번에 라이브 와이어도 있었지만 아무튼 이런 외연 확장을 하려는 그 첫 번째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런칭 저희 온라인으로 공개가 되면서 저희가 실시간으로 밤에 뜬 눈을 저희 날 마감하는데 잠도 못 자고 그래 그날이 나 기자님은 마감 중이면서 다음날 PCX 시승회를 가야 되는 날이었죠 새벽 6시에 6시 반에 우리 만나기로 했는데 3시 반까지 카톡하면서 거의 4시까지 놀았죠 저는 그 전 아 저 그 전날 제주도 가서 놀다 보다가 밤에 이렇게 보다가 5분 보고서 이러고 잤습니다 그때 그때 어떠셨어요 그 글로벌 런칭 공개 초차 공개 때 사실 이민우 기자 하고는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다 했거든요 비방용인가요? 사실은 좀 되게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그 일단은 쇼업 자체 공개를 하는 그 자체가 기존에 티저로서 공개했던 것 이상의 무언가가 없었다 라는 느낌이었어요 왜냐하면 정말 계속해서 일부러 그 티저 영상에 나왔던 모델에 대해서 프로토타입 쇼운이라고 계속했단 말이죠 프로토타입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라고 하니까 실물은 좀 다르려나 뭔가 디테일이 되게 많이 좋아지려나 그런 부분들이 근데 설명도 없었고 보니까 똑같아 그래서 이게 기대는 엄청 높여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아쉬움이 좀 있었어요 제품 자체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것도 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건희 기자님이 좀 제가 원래 약간 안 좋은 얘기 좀 하려고 했는데 그 그러니까 얘기하는 방식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지난번 버추얼 런칭 때도 저희가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런 식의 소통 방식은 굉장히 예전에 하던 방식이거든요 브랜드에서 뭔가 제품을 설명할 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런칭 영상을 보면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런 이런 오토바이 이런 모터사이클이야 하면서 되게 감성적으로 접근을 했지만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에 대한 답변은 별로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히려 그런 답변을 오히려 일부러 피한 느낌도 들고 접근 방식 자체가 조금 고루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얘기 자체의 접근본도 저는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중에 내용이 좋은 건 있었거든요 자기네들이 지금 크루저만을 만들 수는 없다라는 얘기를 자기들이 그거를 깨달은 건 맞아요 그건 티가 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더 많이 하거나 솔직히 말해서 100년 전에 모터사이클을 만들던 회사들이 포장도로 아닌 데서 다 달렸잖아요 그렇죠 포장도로로 달린 오토파이가 어디 있어 그 시대에 그러니까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래 어드벤처 크루징을 했어라는 거는 그거는 너무 그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약간 좀 눈가리고 눈가리고 아웅이냐 네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쌓아가는 과정에 대해서 굉장히 마케팅적으로 굉장히 빌드업을 잘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의 수준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그러하게 논리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렇게 보이게끔 잘 이야기를 구축한 것 같다 그래서 일반 라이더들로 하여금 라이브 아이어 가 라이브가 아니죠 팬아메리카 팬아메리카가 굉장히 그럴싸하게 보이게 설명을 잘 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물론 그런 아쉬운 점들이 있기는 했으나 영상 자체의 구성이나 퀄리티는 굉장히 좋았어요 저는 사실 우리 계속 우리 농담으로 계속 주고받았지만 땡큐 제이슨 해가지고 요헨 자이츠가 그 뭐죠 그 앰버서더인 제이슨 모모아 제이슨 모모아를 통해가지고 원래 영상도 만들고 맞습니다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는 거 말고는 사실 그럴싸한 영상이 또 없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티저에서 봤던 그 스펙타클러한 그런 장관인 그런 동네에서 모터사이클을 타고 막 달리는 모습들 사실 그 전에 다 봤던 거고 그렇죠 사실상 그런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에 대한 이미지를 한데비틴이 가져오기 위해서 이걸 쌓는 작업은 사실 한 3년 됐어요 그렇죠 3년 동안 누적돼서 계속해서 봐왔단 말이죠 우리가 근데 이제 와서 또 그렇게 보여주는 건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아 그래 실제로는 어때 뭐 어떤 어떤 기능들이 있어 어떤 걸로 사람들을 만족시키려고 준비를 했니 뭐 엔진은 어떠니 이런 자세한 이야기를 사실 해줄 타이밍이었다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방점을 찍으려면 근데 또다시 또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걸로 글로벌 런칭의 그 마무리를 지었다는 거 사실 좀 보고 나서 공부 다시 해야 되잖아 라는 그런 그래서 싫었구나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아쉬운 저희에게는 사실 아쉬운 글로벌 런칭 온라인 글로벌 런칭을 이후에 저희가 이제 공개된 보도자도를 가지고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서 이야기를 지금 나눠보 차례잖아요 그래서 사실 디자인부터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디자인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전 그렇게 좀 부정적으로 봤지만 전 굉장히 그래도 기대가 많이 됐거든요 오히려 이거를 펜아메리카를 이번 벌칙하기 전에는 저도 여러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 않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번 영상에서 보면서 디자인이나 구성 같은 거를 쫙 보면서 아 생각보다 괜찮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 일단 그 거대한 그렇죠 헤드라이트가 주는 압박감이 그게 좋더라고요 압도하는 느낌 네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그 포인트에 공감을 하는데 사실 저도 할리 리윗슨 모델도 굉장히 많이 좋아하는데 그중에 투어링 모델 중에 좋아하는 거는 로드글라이드 샤크노즈 상어 코어 모양의 샤크노즈 페어링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러한 느낌이 드는 굉장히 멋진 듬직한 아메리칸 크루저에서 온 투어링과 어드벤처를 섞어놓은 듬직함이 좀 일관성이 있게 느껴졌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뭐랄까요 펫밥의 헤드라이트가 약간 비슷하게 생겼죠 라인 들어오는 게 네모난 느낌의 펫밥 옆으로 퍼져있는 느낌 그런 느낌하고 그런 것 때문에 약간 정말로 사막을 달리는 중전차의 느낌이랄까 전차 같은 느낌이 딱 들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치 미국 집 집 랭글러 이런 느낌 그 감성이랑 살짝 미국이기 때문에 아메리칸 브랜드이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약간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다라고 느껴졌고요 기본적으로는 제 취향은 아니었습니다 단호 저는 어제도 잠깐 저희 얘기했는데 어제도 잠깐 저희 얘기했는데 차를 운전하고 가거나 라이딩하고 갈 때 뒤에서 모터사이클이 오는 게 어쨌든 뭔가 기운으로든 뭐든 느껴지잖아요 소리든 뭐가 온다 뭔가 느낌이 싹 드는데 저는 뒤에서 BMW GS가 올 때 딱 그 느낌을 봤거든요 아 피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 딱 드는데 얜지 얘도 약간 그런 카리스마를 줄 것 같아요 어 쟨 피해줘야겠다 약간 이런 느낌 감히 GS랑 카리스마 있는 첫인상이 어쨌든 좀 많이 느껴졌네요 네 그리고 또 육중한 느낌이라는 건 확실히 있죠 맞습니다 그쵸 그 사실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어필하는 포인트라고도 사실 생각을 했어요 디자인적인 어필 포인트는 그런 육중한 느낌 근육질의 어떤 그런 느낌이다 단단하고 강한 남자 미국 마초 약간 그런 느낌 이번에 엔진 자체가 신형 엔진이잖아요 근데 신형 엔진의 겉모습 자체는 조금 약간 둥글둥글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디자인하고 위에 약간 직선인 모습하고는 크게 잘 안 어울린다는 개인적인 느낌은 좀 있습니다 재미있죠 엔진 구성이 되게 재미있는 일단 어디서부터 얘기를 시작해야 되나 레볼루션 엔진 얘기를 먼저 해볼까요 조금 조금 잠깐만 잠깐만 들어갔다 해도 돼요 네 그 레볼루션 엔진은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00년 초반 에 만들었던 2000년 뉴밀레니엄을 준비하면서 만들었던 할리 데이비슨의 순행 엔진 이 레볼루션이었어요 레볼루션 엔진이 처음 만들어졌던 건 그게 VSRC 브이로드 순행 엔진을 얹었었죠 포르쉐하고 같이 개발한 엔진이라고 홍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 엔진이 만들어졌었고 그 이후에 한참 동안 순행 엔진에 대한 적이 없다가 순행화된 미러케잇을 제외하고 750 엔진이 얹어졌죠 레볼루션 X 맞죠 레볼루션 X가 이제 스트리트 750 에 들어갔던 순행 엔진이 레볼루션 X였고 이번에 나온 녀석이 새롭게 만들어진 레볼루션 X 그래서 3세대 레볼루션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잘했다 잘 설명했다 칭찬합니다 칭찬해 주십시오 그렇게 글로벌 런칭이 있고 저희가 사실 글로벌 런칭 때도 라인업이 재편이 된 것들을 발표를 했었어요 이전 글로벌 런칭 때 그러면서 라인업 재편과 관련해서 새로운 팬아메리카의 포지셔닝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지난 1월에 버추얼 런칭 이후에 그때 버추얼 런칭 때 저희가 데이 1이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데이 2에 대해서 저희가 문의를 해보니까 그거는 이제 할리 데이비슨 내부 적으로만 진행되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해요 근데 그 내용에 포함된 게 할리 데이비슨의 라인업 재편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던 걸로 지금 나중에 저희가 알 수 있었는데 그게 이제 주요한 게 원래 할리 데이비슨은 패밀리로 나눴잖잖아요 스포스터 패밀리 소프테일 패밀리 또 투어링 패밀리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또 다이나 다이나 패밀리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그 패밀리도 이제 통폐합을 했죠 아예 크루저로 크루저도 했고 원래 투어링 패밀리였던 건 이제 투어링 장르가 된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이유는 펜아메리카를 어디에 포함을 시킬 거냐 어드벤처 모터 사이클로 할 거냐 근데 할리 데이비슨이 뭐 이후에 어드벤처 모터 사이클을 더 많이 만들다면 어드벤처 장리를 만들겠지만 또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투어링이라는 장리를 만들면서 아마도 이제 향후에 만드는 모터 사이클들은 어쨌든 컨셉이 이 두 가지 모터 사이클로 나오지 않을까 라는 예상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마켓에서는 지금 현재 크루저 투어링 그리고 트라이크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트라이크가 운영이 안 되고 있으니까 크루저와 투어링으로만 나뉘고 있고 아마도 펜아메리카는 투어링에 포함이 되면서 라인업 전개가 될 것이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할리 데이비슨이 새롭게 재편을 하면서 또 의미가 있고 펜아메리카를 설명을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죠 All about 투어링이다 그래서 어드벤처 투어링도 할리 데이비슨이 가장 자신 있어 하는 투어링 장르 중에 하나다 라는 식의 포장을 삭 빌드어 이것을 위한 추진력을 얻기 위한 무릎을 구부리는 이런 그런 부분들이 사실 되게 흥미롭고요 맞는 이야기 투어링의 또 다른 버전인 거죠 그렇게 바라보는 게 일단은 맞는 것 같고 앞으로 사실은 이 이후를 좀 더 많이 지켜봐야 할 부분이지만 일단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레볼루션 맥스 엔진 설명할 때 또 비춰줬던 게 그 커스텀 1250 컨셉트로 나온 건데 아마도 그것도 올해 중에 아니면 빠른 시일 내에 또 나올 새로운 모델인데 그 모델은 아마 크루저로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겠죠 그럼 레볼루션 1250 수렝 엔진을 장착한 뉴모델도 곧 출시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그래서 예전에는 패밀리에서 이제 엔진이 나눠졌잖아요 패밀리여서 그 프레임도 다르고 엔진도 다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아닌 거죠 크루저 패밀리에도 다양한 엔진이 있고 그렇죠 투어링 패밀리에도 다양한 엔진이 있게 된 실제로 나눈 이유 중에 하나도 일반적으로 처음 할리 데이비슨에 입장하는 라이더가 기존에는 다이나 소프트웨어 잘 모르겠는데 이랬을 수도 있는데 좀 더 일반적인 카테고리인 크루저와 투어링 이런 식으로 나눈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최초에 개발을 해가지고 이것을 발표하는 그 시점에는 배기량 975cc 975cc의 레볼루션 맥스와 1250cc의 레볼루션 맥스가 두 개였어요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883 초기 입문용으로나 아니면 저백이량에 해당하죠 할리 데이비슨에서는 스타트 엔트리 클래스를 맡아줄 모델이 분명히 필요하고 엔진이 필요한데 그것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까 말씀드렸던 레볼루션 X는 사실상 좀 기대에 밀치지 못했고 신규 개발한 레볼루션 맥스가 그것을 양분을 해서 가져갈 것이라고 봤어요 되게 현대적인 엔진이고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저는 사실 이 레볼루션 맥스 엔진을 1250 엔진으로 통합으로 운용하는 것보다는 배기량을 낮춘 버전이 분명히 존재하는 게 나을 거다 라는 의견을 갖고 있고요 물론 사실은 하나의 엔진으로 통합하는 게 효율이 더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할리 데이비슨이 전반적으로 가격대가 워낙에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좀 더 입문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좀 더 낮은 가격대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는 배경을 낮추는 모델도 있으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지금 현재 레볼루션 1250 엔진을 얹은 모델이 펜아메리카가 현재는 유일하잖아요 그리고 아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1250 엔진을 얹은 뉴모델이 나올 것도 기대가 되지만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한 단계 더 낮은 차원의 950이요? 975입니다 975 975를 얹은 스포스터 라인업을 대체할 수 있는 어떤 것들도 기대해 볼 수 있겠네요 애초에 우리가 또 많이 기대했던 부분이 약간 스트리트 모터사이클 형태를 갖고 있는 브롱스라는 컨셉이 있었죠 그 녀석이 사실 975cc 레볼루션 맥스가 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했던 모델이었는데 일단은 폐기된 상태라서 홀딩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 부분은 신규 엔진의 존재 레볼루션 맥스라는 엔진 자체에 우리가 집중을 해보면 앞으로 지켜볼 수 있지 않나 지켜볼 만한 여지가 있는 엔진 라인업이기 때문에 엔진 뒤에 숫자를 붙인 게 그 이유일 수도 있겠네요 다른 게 나올 거니까 숫자를 배기량을 굳이 붙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행 엔진 발표된 부분들을 간단하게 브리핑 좀 해주십시오 방금 말씀드린 대로 1250cc 고요 수랭 입니다 그리고 60도 V2인 엔진이고 최고 출력이 152마력 그리고 최대 토크가 128Nm입니다 그리고 세부적인 스펙을 말씀 좀 더 드리면 최대 RPM이 9500RPM 까지 돌아가는 엔진이고 보어가 105 보어 스트로크 값이 105에 72mm 해서 빅보어 엔진이고 압축비가 13대 1로 굉장히 고압축 사용하는 엔진 이 엔진 스펙만으로 볼 때 어떠한 필링이 나올 것이다 라고 유추할 수 있을까요? 일단 V2인의 딱 그 느낌은 갖고 있으면서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과 다르게 고회전 질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고회전을 원래 할리 데이비슨 엔진은 돌리지 않았죠 돌리는 게 예전에 883이 있긴 했지만 아무튼 라이더가 돌렸죠 라이더가 돌렸죠 일단은 엔진에 대해서 아까 봤는데 재밌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제가 공부를 하면서 들여다봤는데 우리가 60도 V2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실린더와 실린더 사이에 협각 V자형일 때 여기에 협각을 말하는 거죠 근데 V2인 엔진을 흔히들 많이 얘기를 할 때 90도 V2인이 이론적으로는 진동이 없는 서로가 상세를 하는 구조죠 아무튼 할리 데이비슨에서 이번에 새로운 엔진을 발표를 하면서 이야기를 한 것이 협각은 60도예요 근데 내부에 파이어링 오더를 조정하는 걸 30도 30도를 오프셋을 줬어요 60도가 60도로 돌지 않는 거죠 협각은 60도지만 그렇게 해서 90도를 맞췄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정말로 90도 V2인의 필링을 느낄 수 있게끔 만들었다 공부 되게 많이 한 거예요 할리 데이비슨이 그랬을 때 얻을 수 있는 장점이 뭔가요 일단은 60도로 좁혀놓은 상태 90도는 더 넓지 않아요 60도로 좁혀놓은 상태에서 90도 V2인의 필링을 느끼게 해준다 이거는 사실 90도 V2인이라고 하면 되게 인간이 느꼈을 때 가장 뭐랄까 심장 박동이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은 되게 명확하게 피드백이 오거든요 배기와 연결되어 있는 박자감이 그런 부분들이 되게 예측 가능하고 확실히 내가 어떤 느낌으로 얘를 밀어내는지가 정확한 느낌이 옵니다 이런 부분들을 되게 잘 신경 써서 만들어 놓은 엔진 같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90도보다 60도가 더 질량이 모아지는 효과도 있고 엔진이 더 컴팩트해질 것 같네요 그렇죠 그 위에 제일 크기였죠 똑똑하네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생각 많이 했군요 공부를 많이 했다 준비를 많이 했다 그러면 세시에 대해서 브리핑을 좀 해주십시오 세시는 딱 옆에서 보면은 마치 더블 크레이드 프레임처럼 보이지만 엔진을 프레임의 일부로 사용하는 구성입니다 그래서 엔진이 있고 엔진을 둘러싸는 이런 프레임이 있고 여기서 리어 프레임도 연결되는 이런 방식인데 그렇게 한 이유는 또 무게를 줄이기 위함이겠죠 그 이유는 일단 프레임 구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V2인이 이렇게 있으면 프레임이 여기 이렇게 살짝 얹어지는 이 사이 턱각 사이에 얹어지는 부분이 있고 스티어링 헤드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 으로 좀 늘어나 있고요 이게 이 밑에까지 사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의 앞쪽에 하나 마운트가 되고 이 위에 마운트가 또 되고 이쪽은 스티어링 헤드 앞쪽으로 나가는 거고요 협각 V2인의 협각 사이에 또 마운트가 되고 이 뒤로는 이제 오히려 테일 섹션은 또 따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프레임이라는 게 사실 강성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실은 이 부드러움이 또 있어야 되죠 핸들링이 굉장히 직격 직 직결되죠 핸들링이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유연하지 않으면 또 받아줄 수가 없는 부분들 사실상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 모델에서 보여지지 않던 새로운 형태의 프레임 구조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할리 데이비슨이 이번에 또 자료 만든 거에서 다시 넘어와서 할리 데이비슨이 이번에 이제 차체 전반을 개발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게 저 사실 공학도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지만 유한요소 해석이라는 이제 것을 적용을 해서 최대한 열심히 만들었다고 해요 이게 흔히 말하는 유한요소 해석이라고 하는 건 시뮬레이션인 거거든요 그래서 각 부분들을 세세하게 나눠서 시뮬레이션을 하는 건데 이 부분이 사실은 제품의 형태나 스트레스 힘을 받는 부분들 이게 어떻게 작용을 할 것인가 힘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분산시키고 받아낼 것인가를 해석하는 것을 굉장히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다라는 게 이런 데서 사실 티가 나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사실 이 영역에 대해서 잘 아는 바가 없지만 이것을 굳이 이렇게 명기를 한 걸 보면 굉장히 신경을 썼다라는 걸 티를 내고 싶었던 거죠 오토사이클 이쪽에 갑자기 압력 받으면 빨개지고 그런 게 나오는데 이걸 데이터를 많이 안 보여줘서 그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하고 일반적으로는 직접 하지도 않는다고 해요 대행 내지는 이 부분을 맡기는 거죠 왜냐하면 전문회사가 사실 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만 외주로 받아서 하는 그런 연구기관 같은 회사 같은 곳들이 있죠 흔히 우리가 유체역학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건 이제 공기 흐름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것을 구현을 하고 시뮬레이션으로서 구현을 하고 해석을 하는 것까지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전문 분야죠 굉장히 전문 분야라서 진짜 공학도를 존경합니다 어쨌든 새로운 장르의 모터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 새로운 프레임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다 심지어는 엔진까지도 그래서 여기서 잠깐 하고 가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그 전에 저희 버츄얼런칭 영상에서 보면은 중간에 어렸을 때 4살 때 아버지가 더트바이크를 타셔서 선수를 했다는 분이 나오거든요 테스트라이더가 나오거든요 헨리 데이비슨 테스트라이더 저는 그때 어차피 펜아메리카가 출시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영입하지도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요 할리 데이비슨 왜냐하면은 굳이 브랜드 자체의 그런 데이터가 없어도 이거는 사람들이 테스트하면서 직접적으로 그런 프로들이 느끼면서 또 피드백을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할리 데이비슨이 뭐 그동안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을 만들지 않았어도 지금은 뭐 그게 할리 데이비슨의 경험이 없어도 사람을 인재를 가져와서 구현할 수 있다 돈으로 살 수 있는 기술 그렇죠 아니 돈으로 살 수 있는 지식 사람은 돈으로 살 수 있죠 연봉으로 사는 데이터 연봉으로 사는 경험치 경험치 그러네요 자본주의 만세 역시 미국이다 이 제국주의자들은 다른 또 셰시 중에 포인트 되는 부분들을 짚어주세요 그래서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가장 일반적인 설정인 프런트 19인치 리어 17인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고요 기본 설정은 알루미늄 캐스트 휠입니다 그런데 스페셜 모델에서만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 휠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순정 타이어가 노비 패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생각하는 이빨처럼 세연겨 있는 타이어가 적용이 되었는데 그게 뮤셀린의 아나키 스콜처 타이어가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는 할리 데이비슨이랑 미슐랭이랑 같이 개발한 타이어라고 하고 또 아까 저희가 프레임 얘기하면서 경량화 같은 얘기도 했는데 무게도 굉장히 줄이려고 많이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모델이 242kg 스페셜 모델이 253kg인데 경쟁 모델들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준수한 설정이고 연료탱크도 21L로 넉넉합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사실은 이 부분 펜아메리카 모델명은 펜아메리카 1250 노멀 버전 그리고 펜아메리카 1250 스페셜 두 가지의 종류로 나누고 그렇죠? 맞습니다 달라지는 부분은 말씀해주신 거에 따르면 일단은 캐스팅 휠 알루미늄 캐스팅 휠이 노멀 버전 그리고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 휠을 옵션으로 사실은 선택을 하는 거지만 그것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스페셜 스페셜만 적용이 되고 노멀은 그냥 캐스트 휠 캐스트 휠과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 휠을 장착했다는 것에 대한 차이점은 어떤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지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겠네요 흔히들 사실 말씀해주신 게 전부 다에 가까울 거예요 일단은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 휠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와이어 스포크 휠 혹은 레이스드 휠이라고 하는 할리 데이비스는 그렇게 많이 불렀죠 그것은 이제 가느다란 실같이 철사가 휠에 배치가 되는 건데 이게 기본적으로는 이 휠 림에 꽂혀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튜브리스를 쓸 수가 없었죠 네 그렇죠 그걸 바깥으로 빼놓은 거고 근데 말씀해주신 사실 주요한 부분은 와이어 스포크 휠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이스드의 경우에는 이 스포크 하나하나들이 다 힘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곳을 분산시키는 게 가닥수가 더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풍부하고 편안하게 받아주고 플렉스한 거죠 근데 그 말씀하셨던 알루미늄 캐스트 휠 같은 경우에는 강성이 굉장히 좋고 굉장히 신뢰성이 높죠 대신에 그만큼 부드럽게 받아주는 휠은 아니다 이 정도의 차이라고만 보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일반적인 수준에서의 그 어드벤처 투어링 그냥 일반적인 투어링 에서는 캐스팅 휠도 뭐 충분히 훌륭하죠 근데 어디까지나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는 와이어 스포크 휠은 보기에도 정말 예쁜데다가 펑처가 발생했을 때 튜브를 갈아야 하는 불편함 없이 일단 긴급 조치가 가능하다 이런 장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서스펜션 쪽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네 서스펜션 부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지 않습니까? 좀 짧게 좀 일단 브리핑을 좀 해주시겠어요? 서스펜션이 일단 시트고가 굉장히 이점이 있습니다 펜아메리카가 그래서 기본 노멀 모델의 시트고가 868mm고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그 저게 뭐야 어드벤처 바이크들 지금 타시는 분들은 아실 텐데 보통 이제 시트 위치를 바꾸거나 아래 이제 바운트되는 그 고무 그 패킹 패킹 같은 거를 조절을 해서 시트고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시트를 물리력으로 높이는 거죠 네 아마도 펜아메리카도 그게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868mm 또는 894mm로 기본 모델이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 서스펜션은 쇼아 서스펜션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노멀 모델이랑 또 이것도 스페셜 모델이랑 다른데 노멀 모델은 쇼아에 이제 그 조절 가능한 쇼기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스페셜 모델은 쇼아의 그 이라 이라 전자식 서스펜션 이게 그렇죠 전자제역 서스펜션이죠 전자제역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또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ARH 라는 서스펜션이 있는데 그게 이제 오늘 주요하게 짚어볼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말씀하신 펜아메리카의 1250과 펜아메리카 1250 스페셜 두 가지 모델이 있고 펜아메리카 1250에는 노멀 노멀 버전의 시트고는 868 이고 물리적으로 시트를 조정해서 894 4까지 조정이 가능 맞습니다 스페셜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고요? 스페셜의 경우에 ARH 라는 것을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ARH 라는 게 지금부터 저희가 깊게 살펴봐야 될 내용입니다 채널 고정 네 ARH 이게 어떤 건가요? 네 어댑티브 라이드 헤이트 이렇게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댑티브는 많이 들으셨겠지만 어댑티브 헤드라이트 조절식 자동 조절식 라이드 헤이트는 승차고 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승차고에 대응을 해주는 서스펜션 시스템인 건데요 이게 사실은 쇼화에서 개발한 이라 이라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의미하는 거였고 쇼화에서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있었던 게 헤이트 플렉스라는 걸 발표를 했었습니다 다들 보셨었잖아요 이게 2018년도 2019년도 그렇죠 2018년도에도 나왔고 2019년도에도 나왔죠 쇼화 부스에 있었죠 네 그게 이게 아주 그냥 끝내주는 물건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은 그 서스펜션의 승차고를 낮추는 걸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들의 라이더빌리티 타고 즐기는 데 있어서의 좋은 점은 승차고가 높을 때 오히려 다르기 좋거든요 시야도 넓고 그렇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키가 큰 사람들은 그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 작은 사람들은 멈췄을 때 특히나 바퀴가 굴를때는 괜찮지만 정차했을 때의 높이 때문에 우리 되게 힘들잖아 원래 바이크 탈 때 이거 세븐 7 숫자 7 만드는 거 아닙니까 엉덩이 내밀어서 저 그 꼴보경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괜찮은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 시장에서 진입하지 못하는 사람들 진입장벽으로서 작용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사실 쇼화가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시스템 이 이 헤이트 플렉스라는 거였고 결국은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ARH 인 겁니다 그러면 정차 시에는 자동적으로 시트구가 낮아지고 출발을 하면 시트구가 다시 높아지고 맞습니다 요약하면 그렇습니까? 간단하네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정확합니다 이거예요 마법 같은 기술이죠 이게 어떻게 작용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 자동차 세계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시트구 뭐죠? 이리야 로우라이더 로우라이더 이런 거 해서 에어 서스펜션이라는 걸 얘기하죠 그러면 에어 서스펜션을 쓰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컴프레셔를 돌려가지고 공기압을 채워서 얘를 띄우든 아니면 채워놓은 거를 챔버에서 착 열어가지고 배든 치이 해서 치이 올랐다가 내려놨다가 이렇게 하잖아요 요거를 쇼화에서 어떻게 만들었냐 그 모터사이클의 그 구조상 리어 타이어는 달리기 시작하면 무조건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죠 그렇죠 서스펜션 트래블이 무조건 있어요 아주 미세하게라도 무조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서스펜션이 있으니까 요 움직임에서 펌핑을 채우는 거예요 얘가 움직이는 거에서 공기를 채우는 거죠 그래서 서스펜션의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채워놓은 상태로 정상 상태 끝까지 올라간 상태가 정상 상태인 거고 그 상태에서 정차했을 때 주저앉는 거죠 서스펜션이 그렇게 해서 시트고가 낮아집니다 다시요 다시요 달리기 시작하면 이게 사실 영상에 다 늘 거잖아요 자율 영상으로 내가 설명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움직이면서 뽀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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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조금씩 압이 차오릅니다 그래서 시트고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정차했을 때 이건 전자식으로 제어를 하는 거고 여기 찬 공기압을 휴우 하고 내려놓는 거예요 실제로 그때 저희가 모터쇼 갔었을 때 체험을 해보기도 했었잖아요 그때 당시만 해도 진짜로 약간 에어 아까 그 에어 서스펜션이라고 얘기한 게 딱 맞는 게 뭔가 공기가 차오르는 느낌이 들긴 했었거든요 물론 그때 당시에는 그때 당시에는 쇼장에서 설치된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렇긴 했었겠지 그렇죠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는데 굉장히 그때만 해도 그때 당시에 그걸 설치했던 모터사이클이 아프리카 트윈 어드벤처 스포츠 그때 설치를 해놨었을 거예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서 이렇게 높은 것들도 좀 낮게 타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도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그렇죠 같은 생각으로 아마 이 기술을 접목을 시킨 거겠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 기술이 좀 더 보편화되고 더 많은 모델들이 이 기술을 채택하게 된다면 훨씬 더 지금도 굉장하지만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 시장이 훨씬 더 자애롭게 모든 라이더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이번에 이 기술을 사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2017년도 18년도에 이미 발표가 됐었고 프로토타입이었지만 그래서 이걸 누가 먼저 적용을 할까가 되게 누가 살까 이 기술을 누가 살까 했었는데 제가 사실 기대했던 건 아프리카 트윈이었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혼다 시트고가 악명이 높죠 걔같아 높잖아요 또 실제로 그래서 이게 다음 세대에는 좀 더 낮게 나오면서도 지금의 시트고를 유지할 수 있게끔 이 기술을 접목을 시키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할리 데이비슨이 먼저 했다 그거에 대한 또 썰이 있으시잖아요 이게 나경남만의 썰 아닙니까 그거는 이거 썰 풀지 말라고 이런 거는 암튼 누가 풀지 말라고 제 친구가요 아무튼 말씀드리면 2018년도 쇼였을까요 19년도 19년 펜아메리카 프로토타입이 나온 건 19년이었습니다 19년도 에이크마 모터사이클 쇼에 갔었을 때 일본인 기자분 타다시 코노 타다시 코노라고 되게 유명하신 저널리스트죠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랑 같이 그 쇼장에서 할리 데이비슨 부스에서 같이 한참 동안 떠들었었어요 펜아메리카를 앞에 두고 유리박스 안에 있는 데서 한참 떠들었어요 이래저래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게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모르겠다 이게 과연 이들이 잘한 선택이겠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쇼와 사람들이 한 6명이서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고요 그때 이 코노 타다시 코노 상이 코노상이 가서 그들하고 막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 쇼와 서스펜션 사람들 소개도 시켜주고 이야기를 들었죠 그래서 제가 보면서 이거 니네가 만드는 거니 이렇게 했고 그들은 쉿 이렇게 했었어요 그때 이제 아 할리 데이비슨 펜아메리카의 서스펜션은 쇼와가 만드는구나 그러면 일단 그때 쇼와가 갖고 있었던 이라 시스템 전자제어 서스펜션 을 분명히 지원을 할 거고 헤이트 플렉스 쇼와의 헤이트 플렉스라고 얘기하는 서스펜션 조정하는 것 길이를 조정해주는 부분을 적용을 하겠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게 2019년에 11월이었습니다 특히나 어드벤처 투어링 계열은 엄청나게 인기가 있기 때문에 파괴력이 제일 세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시장을 더 끌고 갈 것이냐 아직 이게 포텐셜을 다 보여준 거냐 아니면 더 끌어낼 여지가 있느냐라고 봤을 때 할리 데이비슨은 더 끌어낼 여지가 있다고 본 거고 그게 키가 더 작은 우리 아시안 사람들이나 혹은 여성들까지도 끌어들일 수 있다고 본 거를 봐요 그런 배팅 역시 효과가 대단하다 그걸 안 나경남이 다 대단한데 요약을 하자면 더 많은 라이더들을 어드벤처 할리 데이비슨이 바라보고 있는 펜아메리카 세계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전자식 서스펜션 이라는 것들을 도입을 했고 그리고 이것은 어쨌든 정차 시에 시트고를 좀 낮춰줌으로써 부담감을 좀 줄이려고 했다 서스펜션이 일단 전자식 서스펜션이 모드가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셜 모델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스페셜 모델에만 전자식 서스펜션이 들어가니까 노멀 모델은 적용이 안 되고 또 전자식 서스펜션의 시트고도 다릅니다 아까 저희가 시트고가 기본 시트고가 868mm에 894mm라고 설명드렸는데 그건 노멀 모델일 때 얘기입니다 하지만 스페셜 모델은 기본으로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델과 또 노멀 모델과 시트고가 다릅니다 그래서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된 모델은 시트고가 848mm와 873mm로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또 거기서 ARH를 적용한 모델은 시트고가 830mm에서 860mm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해 주신 정차할 때 압이 빠지게 되면 최소 1인치에서 최대 2인치까지 낮아져요 맞습니다 그런데 2인치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1인치가 낮아지는데 프리로드의 양에 따라서 최대 2인치까지 낮아진다 초기화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폭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830mm에서 2인치라고 따지면 2인치면 약 5cm 그렇죠 심지어는 우리가 이 서스펜션 사실 우리가 이 서스펜션의 시트고를 이야기할 때는 타지 않은 상태의 시트고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하중에 걸리지 않은 상태 프리로드를 조정을 해서 제일 가벼운 상태 제일 부드럽게 되게 말랑한 상태를 만들어놨을 때 앉는 순간 이미 많이 가라앉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이 가라앉는 폭을 1인치에서 2인치 조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서스펜션 먼저 전자제어 서스펜션 에 대한 모드에 대해서 먼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 스펜션 모델의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모드가 5가지가 있습니다 컴포트 밸런스 스포츠 오프로드 스포츠 오프로드 펌 이 있는데요 쉽네요 5개가 있는데 뭐 이름을 딱 보면은 느낌이 오실 것 같은데 이 컴포트는 정말 편안한 라이딩 어반 모드에 가까운 것 같고 밸런스는 투어 그렇죠 그리고 스포츠는 투어를 좀 빡세게 할 때 그리고 오프로드 소프트하고 펌의 경우에는 사실은 노면에 대한 정보를 두고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사실 생각해요 오프로드 소프트는 부드러운 흙 그러니까 정말 다져져 있는 길이 아니라 약간 더 모래나 또 이렇게 퍼지는 길에 대응하는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 노면 상황에 서스펜션이 대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부드러운 데서 푹신하게 가라앉아서 깊게 파고 들어가게끔 해주는 거 소프트하고 펌은 사실 이 노면 상태에 대한 이야기 노면 상태가 딱 단단하냐 단단한 오프로드를 부드러운 흙이냐 이거에 대한 차이로서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말씀드렸던 거는 전자식 서스펜션의 모드인 거고요 그렇습니다 ARH도 또 모드가 4개가 있습니다 이거 되게 되게 복잡해지시죠? 네 복잡해지죠? 쉽지 않아요 사실 페나메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자동 모드가 있고요 홀드 모드가 있고 숏 딜레이 롱 딜레이 모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 모드는 달릴 때 압이 차서 올라가고 정차하면 알아서 빠지는 거가 자동 모드인 거고 홀드 모드는 올라간 상태로 빠지지 않는 게 유지되는 겁니다 정차해도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이 기등이 필요 없는 라이더들은 이걸 사용해라 홀드 모드를 써라 홀드 모드를 써라 라는 거고요 숏 딜레이라는 거는 정차했을 때 빠르게 꺼지는 네 그렇죠 롱 딜레이는 정차했을 때 스르르르 내려가는 거겠죠 멈추고선 바로 가라앉는 게 아니라 좀 크 하고 빠지는 느낌인가요 사실은 이거는 우리가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제가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던 아니 펜아메리카 소개하면서 왜 이거 안 보여줘요 그쵸 되게 아니 궁금하잖아 내려가는 거 이거 살짝만 보여주고 출발하는 거 보여주고 끝났죠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렇게 했을 땐 이렇게 가라앉고요 저렇게 할 땐 이렇게 가라앉습니다 이렇게 보여주면 얼마나 편해요 쿨하지 않다고 생각했나 보다 쿨하지 않아서 미안해 그러다가 쿨해집니다 진짜 아주 쿨해지는 것과 있어요 판매량이 쿨해집니다 그러면 지금 ARH 버전에 사용되는 모드가 총 4개 자동 모드, 홀드 모드, 숏 딜레이, 롱 딜레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홀드 모드 같은 경우는 이게 필요하지 않은 라이더를 위해서 그냥 홀드 해놓는다는 거고 숏 딜레이와 롱 딜레이 차이점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혹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숏 딜레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조건희 기자님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타고 달리다가 다리를 빨리 내려야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정치해서 내려야 되는 순간에 빨리 내려앉아야 시트고가 빨리 낮아줘야 높아서 허둥둥거리지 않겠죠 발을 그래서 빨리 얹어, 빨리 발이 닿을 수 있게 해놓은 상태 롱 딜레이는 이거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길게 딜레이가 걸리기 때문에 정차하고 조금 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기능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시트고에 민감하신 분들한테 가장 유용한 옵션은 숏 딜레이 숏 딜레이 아닐까 실제로 이게 얼마나 자연스럽게 움직일지는 굉장히 궁금하네요 정말 너무 궁금해요 네 그걸 왜 안 보여줘요 할리 데이비슨 이런 기능을 가진 모터 사이클이 아직까지는 없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게 어렵게 설명하고 있는데 막상 바이크가 나오면 되게 쉽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면 현재 공개되어 있는 버전은 총 3개라고 이해를 하면 되나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멀 버전과 스페셜 전자식 서스펜션이 적용된 스페셜 그리고 스페셜의 ARH가 적용된 버전 총 3가지가 있고 시트고는 아까 살펴본 대로 노멀 버전이 868 그리고 스페셜이 848 그리고 ARH가 830 맞습니다 이 기본 사양이고 그거에 따라서 높이를 물리적으로 조금 조절할 수 있고 조금 높여서 물리적으로 높일 수 있고 ARH의 경우에는 이 모드 총 4개의 모드를 활용해서 총 최대로는 800mm 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근데 사실 국내에서는 이게 옵션을 선택해서 나온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이 없었고 대체로 하나의 어떤 기종을 선별해서 옵션 공장 옵션이라고 하잖아요 이미 다 붙여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겠네요 뭐 제 생각에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을 적용을 하면서 이 ARH를 빼는 건 사실 말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노멀 버전이 있다면 그 반대쪽에 그냥 전자제어 서스펜션에 ARH 기능을 포함한 이 버전으로만 존재하지 않겠나 이 두 개로만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와이어 스포크 휠도 팩토리 옵션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옵션 넣겠죠 아마 그래서 ARH 모델에는 그냥 스포크 휠을 넣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아마도 스페셜 펜아메리카 1250 스페셜의 경우에는 기본 사양으로 와이어 스포크, 티브리스 휠 그리고 ARH까지 포함되는 구성이 아니겠는가 상대적으로 가격은 제일 많이 올라가겠지만 그만한 투자 가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ARH만으로도 펜아메리카의 주목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대형 어드벤처를 처음 접근하는 사람들이 가장 장벽으로 생각하는 것이 시트고잖아요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계기반이나 편의장비 쪽으로 이야기 좀 해볼까요? 계기반은 6.8인치 풀컬러 터치 계기반이 적용이 되고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 다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미 많이 얘기했지만 스마트폰이랑 모터사이클 연결하고 모터사이클이랑 블루투스 헤드셋 연결하면 음악 제어, 전화 그런 거 다 컨트롤할 수 있다 제가 자료 확인해 보니까 맨 마지막에 이 얘기가 있어요 내비게이션을 할리 데이비슨의 애플리케이션으로 제공을 한다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맵을 쓸지는 사실 모르죠 왜냐하면 구글 맵을 쓴다고 하면 이 내비게이션은 무용지물이거든요 안타깝다 근데 어쨌든 할리 데이비슨의 애플리케이션을 별도로 사용을 했을 때 그 내비게이션을 활성화할 수 있단다 고 하니까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사실 기대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해외 자료로 봤을 때 이 내비게이션이 내장되어 있다는 것들을 봐도 그렇게 크게 와닿지가 않았던 것들이 좀 있잖아요 사실 한글화 지원이 안된다거나 혹은 지도가 있음에도 지도를 쓸 수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사실 조금 그건 또 기다려봐야 될 문제이긴 하잖아요 추가적인 편의장비 부분에 대해서 6축 IMU가 관성직정장치가 적용이 되어서요 전자식 브레이크 컨트롤, 코너링, 트랙션 컨트롤, 코너링 ABS 또 힐 홀드 시스템이 적용이 되고 라이딩 모드가 레인, 로드, 스포츠, 오프로드, 오프로드 플러스가 있고요 이게 노멀 모델이고 스페셜 모델은 커스텀 모드가 2개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노멀 모드는 라이딩 모드가 5개 스페셜 모드는 7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페셜 모델에는 별도로 적용되는 옵션이 따로 있다고 스페셜 모델은 아까 저희가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는데 전자식 서스펜션이 있고 스페셜 모델에서 ARH 선택할 수 있는 거고 TPMS,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는 거 또 메인 스탠드, 센터 스탠드가 있고 또 라디에이터 가드, 스키드 플레이트 또 코너링 라이트, 또 열성 그립, 너클 가드 또 핸들에 스티어링 댐퍼 있고 또 아까 얘기했던 대로 튜브리스 와이어 스포크 휠을 팩토리 옵션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스페셜 모델 옵션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마도 한국에 들어오게 될 펜아메리카 1250 스페셜 버전에 전부 포함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 세트로 구매하는 게 싸니까요 다음으로는 경쟁 모델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 모델 어떤 모델들이 있습니까? 일단 그냥 모든 브랜드의 플래그십, 어드벤처 모델 이 경쟁 상대가 되겠죠 BMW, R1250GS, 혼다 아프리카 트윈, 스즈키 브이스트롱, 멀티스트라다 V4, KTM 슈퍼어드벤처, 트라이언프 타이거 1200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제가 처음에 하늘이 데이비슨이 펜아메리카를 굳이 왜 할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앞서 했던 컨텐츠에서 유럽 시장, 이탈리아 시장의 판매량, 지난해 판매량을 봤을 때 판매량의 상위권을 대형 모터사이클에서 주요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델이 거의 모든 모터사이클이 어드벤처였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드벤처 시장이 여전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을 할리 데이비슨도 보고 베팅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 베팅에서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거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저희가 길게 얘기했던 ARH를 적용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경쟁표를 쭉 보면은 할리 데이비슨이 꽤나 연구를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들 보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사실 할리 데이비슨의 펜아메리카라는 컨셉트가 공개가 될 때 저런 육중한 디자인과 이런 실루엣을 보고 무게가 사실 관건일 것 같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던 지점도 있긴 한데 실제로 무겁기는 해요 무겁기는 한데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은 점이 저는 개인적으로 GS 이게 지금 노멀 버전 스펙인가요? 맞습니다 노멀 버전이 249km인데 펜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253km잖아요 실제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많이 노력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서 봐도 아까 얘기했던 ARH로서 최저 시트고가 807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것도 굉장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셨다시피 무게에 대한 부분들이 이미지가 할리 데이비슨은 무겁다 가 있어서 사실 선입견이 좀 생길 수 있는데 펜아메리카의 경우에는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과는 전혀 다른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드벤처 투어링 모터사이클들의 기준점 안에서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무게를 걱정했던 것보다는 무겁지 않다라는 결론이 나올 수 있는 것도 그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아까 전에 우리가 다 이야기를 나눴지만 펜아메리카 스페셜에 ARH가 적용되어 있는 경우 풀옵션 사양일 것이기 때문에 이것의 무게는 아마도 1250GS의 어드벤처 버전하고 비슷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가드류들이 다 들어가고 밑에 배시까지 들어가고요 이런 부분들을 다 생각해보면 아마도 무게가 조금 더 올라가겠지만 그래도 장점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제가 쭉 보니까 거의 대부분이 전자식 서스펜션을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 중에 유일하게 전자식 서스펜션이 아닌 게 우리 스즈키 브이스트롬 1500ST인데요 우리예요 그렇죠? 우리 우리 브이스트롬인데 하지만 가격으로 보면 브이스트롬만 천만원대입니다 유일한 천만원대 네 맞습니다 1880만원입니다 이 가격 생각하면 진짜 해제 아닙니까 이거? 네 그리고 또 펜아메리카가 또 눈에 띄는 게 이기통 사양인 것 중에서 슈퍼어드벤처를 제외하면 그 출력도 굉장히 높아요 최고 마력이네요 실제로 더 빠른 걸로 이미지를 강조하는 멀티스트라다 V4S나 120 슈퍼어드벤처 S 그 다음에 랭크가 되네요 맞습니다 최고 마력으로 넘사벽인 게 멀티스트라다 V4S가 될 것 같고 근데 걔는 V4니까 걔는 V4니까 V4 장난 아니죠 또 V2인인 게 이제 유일하게 좀 더 신마력도 높은 게 슈퍼어드벤처 S인데 KTM이 워낙 강력한 브랜드라고 치면 할리 데이비슨도 굉장히 좋은 스펙을 냈다 스펙면으로 이 스펙면으로 봐도 다른 경쟁사 대비 굉장한 성과를 낸 것 같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의식한 게 사실은 어떤 면에서 티가 난다고도 봐요 마력을 분명히 의식했다 숫자 비교를 아는 숫자 비교에서 그동안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자유로웠던 할리 데이비슨이 분명히 의식을 한 것 같고요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이 마력보다도 저회전 토크에 좀 더 기대가 더 있었거든요 할리 데이비슨 특유의 V2인인인이가 근데 그 부분보다 마력이 나온 거는 실질적으로는 어드벤처 투어링의 90%가 온로드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그 상황에서의 이 마력 수치는 온로드 상황에서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할 것이다 라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이 표를 보면은 각 브랜드별로 사실 기준점이라고 볼 수 있는 GS를 빼고는 각 모델별로 각각 하나씩 무기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아프리카 트윈 같은 경우엔 DCT 맞습니다 무기인 것 같고 멀티스트라다랑 슈퍼 어드벤처 S 같은 경우엔 이번에 신형 모델의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음 그렇죠 브이스트롬은 이 가격 경쟁력 있는 가격 맞습니다 가격 진짜 좋다 그런 것 같은데 여기에 사실 펜아메리카는 이 표상의 공백인 이 가격 네 이 어떻게 될지 이게 참 궁금합니다 그렇네요 가격 이게 무기가 될지 아니면 약점이 될지 저는 사실 무기나 약점 둘 다는 아닐 것 같고요 둘 다 아닐 것 같고 그냥 가격은 가격일 뿐이지 않을까 가격이 어떤 포인트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펜아메리카 할리데이 미스에서 처음 만들어낸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니까 공격적인 가격을 채택해야 한다 싸야지 된다 경쟁 모델보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약점을 드러내는 것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을 받으려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조금 더 경쟁 모델 대비 10만원 더 싸다 100만원 더 싸다가 더 많이 팔리거나 덜 팔리거나를 좌우할 것 같지 않다 요것을 전제로 깔고 가격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어떤 메리트를 제공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이 모터사이클을 타고 즐기고 어드벤처 투어링 라이크 라이프를 즐기는 방향성을 제공해주고 즐길 수 있는 거래들을 만들어주는 비용으로 사실은 투자가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최대한 가격을 억제해서 물건을 많이 뽑아맞는다고 해결되는 바이크는 아니니까요 그러면 이 경쟁 모델 대비 강점으로 가져가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뭐 강점으로 가져간다기 보다는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가 잘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강점이 될 거라고 보고요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국내 판매량이나 해외 판매량을 봐도 저렴하다고 더 팔리진 않습니다 네 맞습니다 GS가 절대로 이 비교군 내에서도 저렴한 가격이 아닌 아닌데도 그 정도의 판매량을 보여준다는 거는 어쨌든 이거를 구매하는 구매층들에게 중요한 거는 가격은 아니다 라는 거고요 일단 결론적으로 해외 가격이나 어떤 걸 봤을 때도 국내 라이더들이 기대하는 만큼 에 경쟁력 있는 가격이 나올 수 있는 구성도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네 싼 차가 아닙니다 IRH나 뭐 이런 구성들이나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어 신규 라이더들 이 기존의 할리 데이비슨 고객이든 할리 데이비슨이 만든 이런 거를 해볼까 하는 고객이든 다른 모델 가장 거대한 경쟁 모델인 GS 아 이건 사실 못 이겨요? 네 못 이기겠지만 그에 대응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는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가 그쵸 갖고 있는 수많은 이벤트나 고객 대응 그런 것들 즐길거리들 계속해서 공급해준다는 게 또 워낙에 또 빼놓을 수 없는 얘기는 ARH 그쵸 네 이게 사실상 가장 강력한 그 호칼 아이템 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절대 반지가 될 수 있는 모르지만 이 기능 자체가 일단은 제일 관심을 많이 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기존에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 중에서 그 높이가 불안해서 좀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는 분들도 소수지만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대부분 다 익숙해져 있을 것 같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이 기능에 대해서 되게 눈여겨보시지 않을까 왜냐면 넘어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실제로 로우시트를 장착해서 까지 대형 어드벤처 바이크를 타시는 분들을 보긴 했으나 실제로 로우시트 버전을 타게 되면 장시간 타게 되면 생각보다 포지션 자체가 불편해서 좀 핸들바도 높고 쿠션도 이게 낮으니까 더 아파 하체가 좀 아픈 경우를 좀 했었거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을 확실히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이지 않을까 라고 기대가 됩니다 그것도 그렇고 저는 로우시트를 꼈을 때 포지션이 굉장히 싫어요 저는 저도 키가 작아서 발이 잘 안 닿지만 그래도 저는 그거 로우시트를 굉장히 굉장히 꺼려하는 이유는 실제로 바이크에 앉았을 때 별로 폼이 나지 않고 뭐지 없다 뭐지 없고 어드벤처 모터사이클의 장점은 마치 우리가 큰 차를 탈 때 느낌처럼 시야가 넓고 그런 거기 때문에 더 그런 거에서도 피로감이 적게 오는 건데 시토그를 낮춰버리면 강제로 그런 이점을 다 버리는 거잖아요 근데 ARH는 시토그 정차했을 때는 시토그가 낮은데 평소에는 높여서 탈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실제로 이것들에서 사실 스펙으로 봤을 때는 저희가 굉장히 그 오랜 시간 저희가 얘기하면서까지 괜찮 괜찮을 것 같다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으나 실제로 이것들이 다 조합됐을 때 실제로 탔을 때의 경험은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만들어냈을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야 하는 의미가 있죠 펜 아메리카는 사실 아메리칸 파이어니어 개척자 정신으로 이것을 접근을 할 것이 분명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일정 부분 굉장히 본사에서도 한국의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에서도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 생각에는 할리 데이비슨의 펜 아메리카의 목적은 원 오브 댐이 되는 거야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중에 탑 혹은 일정 파일을 내가 이만큼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비교군 중에 하나로 등극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비교군 중에 하나로서 존재할 수만 있으면 그 다음은 어떻게든 갈 수 있다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게 2021년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드벤처를 사야 되는데 뭘 사지 BMW GS를 살까 혼다 아프리카 튼 를 살까 어 할리 데이비슨 펜 아메리카가 있네 요건 어떻지 시트거가 겁나 낫잖아 아니 시트가 내려간다고 어 근데 생긴 거 보니까 내 취향이랑 맞네 또 뭐 이런 정도 왜냐면 적어도 디자인이 굉장히 호불호가 분명히 갈리는 디자인이긴 하지만 그 눈에 띈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요 확실히 모터사이클 눈에 띄는 거 중요하잖아요 아 중요합니다 스타일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HD가 딱 붙어 할리 데이비슨 HD 딱 붙어 있고 뭔가 이건 기존에 보이질 않던 거니까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눈길을 끄는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게 해서 선택지 중에 하나로써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이 딱 온다면 되게 재밌을 거 같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기존에 어드벤처 투어링 바이크를 타는 사람들을 많이 태워봤으면 좋겠어요 응 그들의 입을 통해서 뭔가 구전으로 나쁜 피드백이 올 수도 있죠 야 그거 타봤는데 진짜 엉망진창이더라 라고 얘기하거나 내가 타는 바이크가 더 좋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경험해보고 비교군을 만들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 화이팅 저는 어쨌든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람들이 어쨌든 싫어하든 궁금해야 돼 어쨌든 보잖아요 지금 어쨌든 팬 아메리카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도 아마 그들도 할리 데이비슨 코리아도 과거 그들이 오랫동안 해왔던 크루저 마케팅이랑 다르다는 거를 인지하고 있고 그들도 아마 이런 오프로드에 대한 니즈를 느끼고 아마 준비들을 하고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도 있고요 화이팅입니다 힘내십시오 쉽지 않은 길 원래 험로라는 게 어드벤처 투어이라는 게 약간 험로잖아요 네 100년 전부터 흙길 달렸다잖아요 100년 전부터 흙길 달렸다 아닙니까 전쟁도 나가고 네 전쟁도 나가고 다 했어요 재밌어요 일단은 어드벤처 투어링 오토사이클의 파괴력이 여전히 넘사벽일 수준으로 강력하다는 거는 전 세계 시장에서 이미 증명이 되었고요 맞습니다 이게 얼마나 더 확장이 될지가 사실은 포인트인데 어쨌든 할리 데이비슨이 그 역할 조금이라도 더 해주면 좋겠네요 또 할리 데이비슨이 일반인들도 아는 브랜드라는 게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실제로 저희 가족도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도 할리 데이비슨은 알았어요 하지만 BMW가 모터사이클 만든다는 건 일반인들은 잘 모르거든요 아직도 아직도 모르는 사람 많더라고요 네 BMW가 오토발드 만든다고? 붙인 거 아니야? 엠블럼? 혼다 모터사이클 하면 저백이랑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크고 큰 아메리칸 혹은 투어링 모터사이클 지나가면 저거 할리라고 하잖아요 그 약간 대명사처럼 저거 할리 아니야? 그것도 굉장히 주요하게 작용할 것 같아요 세일즈 포인트가 많이 있네요 지금까지 할리 데이비슨이 새롭게 도전하는 어드벤처 장르의 뉴모델 펜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습니다 어떻게 즐거우셨나요? 더 자세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야되는데 좀 아쉽네요 더 자세하면 뭐 타보고 해야죠 더 자세한 이야기는 사실은 가변벨브 이야기도 있고요 뭐 되게 많아요 사실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기술적인 이야기들은 모터 이슈 채널이나 더모토 사오로에 한번 또 다뤄주실 거죠? 네 안 하고 싶었는데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다른 모터사이클 이슈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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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